자, 갈게요, 순발! 자, 해! 자, 보고 있어야 돼요! 무슨 일인가? 빨리! 빨리! 아싸! 빨라, 빨라! 빨라, 빨라! 멋진 오빠예요, 아주.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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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! 빨라, 빨라, 빨라! 빨라, 빨라!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... 아파서 말이 안 나와. 자, 똑같이 한번! 아, 똑같이! 아, 똑같이! 마야! 마야! 아, 심지어! 아, 심지어! 아, 대박! 얼음! 너 얼음대로 몰라, 얼음!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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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안 돼? 일러서! 엉덩이 내려! 지셔! 빨라! 포디가 핵션! 포디가 핵션! 안나춤 한번 춰주세요! 안나춤은... 몬키의 소련입니다! 몇 번 보셨어요, 그거? 아... 짠!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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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오는 유진 풍팔로우! 오! 조이야! 콧대기로 원래 하시네! 콧대! 우리의 컨셉이잖아! 블랙 앤 화이트! 늘! 응! 투윤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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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장 Bell Tunnet 확인... 네 내가.. 안 쏟아 Và 유진이랑 멜로를 찍어 제가 들었어 K2 보호해 K2 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나야 이제 그만 해줘요 고생했어요 세준하고 안나하고 첫 대화 씬이었어요 멋지게 잘했습니다 아빠가 안 만나셔서 스페인에서부터 뛰어내셨어요